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종목 상승에 갈증 해소해드리는 수익자판기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수익자판기는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듯이 여러분들 계좌에도 상승하는 정보들 쏙쏙 채워드릴 거니까요. 오늘 1시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용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이용철 전문가님 윤정도주 식사단 검색기 알고리즘 직접 설계하신 분이죠.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요일장 오늘 하락하면서 좀 많은 분들이 걱정 많으실 것 같아요. 이 걱정을 덜기 위해서 오늘 좋은 정보들 준비해 주셨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늘 시장 굉장히 좀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조금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군들 두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검색기를 통해서 당일날 급등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포착해내는 급등주 검색기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모든 혜택 다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시청 고정해 주신 다음에 모든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내일장 상승 기대해 볼 만한 수상한 종목 그리고 여기에 검색기 교육 모두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용철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겠죠. 이용철 전문가와 함께 하는 방법 저희 노란톡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시려면 하단 자막에 띄워드리는 QR코이드 보이시죠?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이용철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이제 하락한 시장에 대한 걱정도 모두 덜어가시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상승장에 대한 대비 또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고 저희 너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너튜브에는 EBC 경제 채널 검색하셔서 실시간 채팅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노란톡 입장 방법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 자판기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움직였던 하드 이슈들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이죠. 증시 키워드 슬롯 코너입니다. 오늘 우리 양 시장은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CPI도 예상치에 부합했고 뉴욕장도 상승 마감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좀 흐름이 좋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힘을 내지 못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510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여기에 2차 전지 매물이 눈에 띄게 나오면서 코스닥은 낙폭이 더 심했는데요. 이어가 관련해서 오늘장 어떤 키워드들 체크하면 좋을지 오늘장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장 키워드 FOMC 대주주 양도세 야놀자 이렇게 세 가지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일단 12월 FOMC는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예정되어 있죠. 사실 기준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에 걱정거리는 대주주 양도세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도 경계 심리가 짙었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와 관련해서 또 어떤 내용들 준비해오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세 가지 키워드 여러분들 핵심 포인트만 가지고 왔는데요. 가장 첫 번째 12월 FOMC 이제 여러분들 드디어 FOMC 결과가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밤에 12월 FOMC 결과 발표를 받아들이게 될 수가 있는데 자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가 동결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내년을 전망하는 점도표뿐만 아니라 파워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스탠스 그리고 경제 전망에 있겠죠. 이러한 흐름들을 여러분들께서 꽉 잡고 계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금리가 동결되는 기대감만 가지고 있어서는 여러분 이미 시장은 다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파워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내년 시장 경제 전망 뿐만 아니라 점도표 이런 흐름까지도 참고해 주셔야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처할 수 있는 기준이 잡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나운서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을까요? 연말만 되면 12월 달 특히 12월 달만 됐을 때 증시가 좀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죠. 혹시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알고 계실까요? 사실 이 산타랠리를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데 통계적으로 산타가 찾아오지 않은 해가 더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근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산타가 오지 않았다 이런 말이 들었는데 혹시 근거가 있는 내용일까요? 네, 정확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셨던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가 사실상 무산되는 흐름이 좀 짙어지고 있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하나였던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이게 거의 무산되는 흐름에 이어지면서 사실상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개인투자자 물량 내 비중이 컸던 종목군들은 하락폭이 훨씬 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조금 실망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들 단기적인 조정에 지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는 더 큰 상승이 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여러분들 희망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개별 특징주 양올자가 있었죠. 양올자가 나스닥 상장 IPO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뿐만이 아니에요. 과거도 계속해서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었으나 여러분들이 쭉 가져가는 건 조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올자 관련 테마는 단순 테마성으로 여러분들 단기적인 대응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 상황을 안 보고 갈 수는 없겠죠. 시장 상황 간단하게 글로벌 시황 포인트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11월 FOMC의 이은 12월 FOMC 결과 발표가 남아있고 뿐만 아니라 같은 날이죠. 내 마녀의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네 가지 상품이 모두 다 만기가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극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이죠. 목요일, 금요일 날 이게 모두 다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전체 시장은 한 번 더 출렁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장이 한 번 출렁일 때 어떤 분들은 되게 불안함에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았을 때에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셨던 현금 비중 그때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셔도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2%까지 깨졌죠. 4.185% 때까지 눌렸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장기체는 글로벌 증시의 악영향을 끼치지는 못하고 있어요. 단기체 위주의 발행 계획으로 인해서 사실상 장기체는 이제는 시장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서 계속해서 언급해 드렸던 저 지정확정 리스크죠. 중동의 지정확정 리스크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정확정 리스크는 이제 막 반영될 만큼 모두 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이 더 큰, 특히 극단적인 상황에만 치닫지 않게 되면 앞으로는 이 전쟁 리스크, 이제는 소멸이 되면서 호재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CPI가 시장의 예측치, 컨센서스에 정확하게 부합을 했죠. 그리고 오늘 저녁 PPI,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예측치를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물가가 계속해서 잡히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파월 의장의 스탠스는 덜 매파적인 스탠스가 아니라 비교적 매파적인 스탠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기회의 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6월까지,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제한 조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조정은요, 기회의 장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흐름들 모두 다 가져가시면 되고요. 시장, 제가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짧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 보시면 고점과 고점을 이은 이 저항선 보이시죠? 이 저항선은 넘지 못했던 저항선을 넘겼기 때문에 지지 라인대로 전환이 되면서 다시 한 번 반등이 이어졌는데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한 차례 더 눌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저점 추세 라인대는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 번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회의 장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일단 금리인하 기대감은 선반영되었다고 보고 계시고요. 야놀자 관련 주도 단순 테마성으로 대처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주셨네요. 대처하시려면 저희 노란톡에서 함께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시는 방법은 저희 하단 자막에 띄워드리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이용철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해답 다양하게 얻어가시고 앞으로 상승의 종목들까지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할지 참 궁금하셨을 텐데 노란톡에서 함께하시고 저희 자세한 노란톡 입장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이용철 전문가의 필살기, 급등주 검색하는 검색기 교육하는 시간이죠. 그동안 검색기 교육을 저희가 꽤나 진행했어요. 제가 지난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종목 검색기 수식 설정하실 때 단시간에 많은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 또 정배열, 그리고 골든크로스를 이루는 종목들 집중해보셔야 된다고 전문가님께서 계속 교육해주셨죠. 전문가님, 오늘은 또 여기에 의해서 어떤 새로운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지난 시간은 여러분들 제가 차트의 3대 요소 중에 두 가지를 연속해서 복습해드렸죠. 그래서 더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지 못해서 조금은 아쉬웠는데 제가 그만큼 저번 시간에 여러분 강조해서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차트의 기본 3대 요소죠. 캔들 이동평균성 거래량 중에서 거래량을 기준으로 잡고 보조지표가 만들어진 보조지표 중에서 볼린저밴드라고 있습니다. 이 볼린저밴드, 아나운서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볼린저밴드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매매를 지속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표에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볼린저밴드가 다소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볼린저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많은 수식과 내용들, 원리 물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 안에 모든 부분을 설명해드리는 데는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제가 자세한 설명은 노란톡방에서 드릴 거고요. 그럼 제가 준비한 차트 화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에 개발된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제가 차트 좀 그어가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동평균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차트의 3대 요소 중에 하나인 이동평균선을 기본 베이스로 잡고 개발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동평균선 지표, 일정한 밴드 범위 안에서 모든 주가, 주가 지수가 이 안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95점, 표준편차 2,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95.44%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캔들이 이 볼린저밴드 기본 20선과 표준편차 이 안에 모든 95.44%의 캔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구성은요. 세 가지가 있는데 아나운서님 볼린저밴드도 좀 생소하시다고 하셨는데 세 가지 선, 어떤 선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세 가지 선, 이동평균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동평균선이 하나가 있고요. 거기다가 위아래 하나가 더 있는데 좀 생소하실 거예요. 잘 좀 생소하시죠? 일단 이동평균선까지는 알겠는데 위아래 뭔가 선을 본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볼린저밴드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선을 말씀하신지는 제가 대략적으로는 알 것 같아요. 이동평균선 중에서 21선을 기본 베이스로 잡습니다. 그리고 상한선과 하한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조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세 가지 기준선이 있어요. 상한선, 중심선, 하한선. 이 중심선은 여러분 20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 이동평균선 확실하게 기준 잡아보시면 되고요. 자, 표준편차를 이용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편차, 표준편차 과거에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많이 배우셨을 텐데 기억에 좀 많이 남아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안 남아있어도 돼요. 오늘은 제가 이 이동평균선, 20 이동평균선을 베이스로 잡은 이 볼린저 밴드의 매매법 활용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검색기에 적용시켜보는 연습을 베이스로 잡아드릴 거고 이런 모든 내용들은요. 제가 여러분들 함께 계신 노란톡방에서 자세하게 한번 날 잡아서 교육해 드릴 거니까요. 함께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중심선, 상한선, 하한선. 중심선 기준으로 표준편차 곱하기 2만큼 더해진 게 상한선이고 마찬가지로 뺀 게 하한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 안에 이 흐름, 이 세 가지만 알고 계셔도 다 얻어가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바로 적용시켜보도록 할 건데 자, 굉장히 많죠? 많은 부분들,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바로 실전 적용시켜보는 연습부터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HTS 화면 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 HTS 화면, 아, 나는 K사를 사용하지 않는데 K사를 사용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K사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사용하셨던 HTS로도 모든 세팅이 다 동일하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이 흐름에서 여기서 볼린저 밴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볼린저 밴드를 검색을 하겠습니다. BOL만 검색을 하셔도요. 볼린저 밴드가 나와요. 이 볼린저 밴드를 더블클릭했을 때 이 볼린저 밴드에 설정값이 나오는데 지표가 추가가 되죠. 근데 이동평균선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기가 좀 불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격 이동평균선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한선과 하한선 마찬가지로 더블클릭을 해서 라인대를 좀 더 두껍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편하게 제가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두꺼워지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감성전자를 한번 기준으로 잡고 교육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동평균선 뿐만 아니라 이 초록색, 보라색이죠.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이동평균선 21 이동평균선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한선, 하한선 세 가지의 선으로 구성된 볼린저 밴드고요. 편집평차 2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안에 이 상한선, 빨간선과 이 민트색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민트색 선 안에 주가가 위치할 확률이 95.44%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확률로 이 밴드 안에 주가가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흐름만 가지고도 수많은 매매기법들을 파생시킬 수가 있는데 자, 오늘 배워볼 매매기법 중에 하나는요. 95.44%가 이 빨간색 선과 민트색 선 안에 위치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반대로 4%대에 대한 확률로 바깥에 있을 때에는 어떤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맞습니다. 비이상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밖에 있을 때 특히 이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 위로 올라갔을 때에는 그만큼 비이상적인 흐름, 더욱더 강력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바로 매매기법으로 적용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지수와 같은 흐름을 이어가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을 크게 넘어간 적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볼 종목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많은 종목 중 가장 제가 그러면 이거는 간단하게 한번 아나운서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실까요? 궁금한 종목이요? 저는 오늘 제주반도체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네, 제주반도체. 이 볼린저 밴드를 적용시킬 때 가장 적합한 예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주반도체를 검색해보겠습니다. 제주반도체는 자,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했죠. 그것도 11월부터 11월 4천 원대부터 지금 최근 13,900원대까지 자, 몇 배죠? 3배가 넘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종목은 비이상적인 흐름이죠. 그러면 비이상적인 흐름이 나왔을 때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한번 뚫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계속해서 올라가죠. 물론 한번 잠깐 뚫었다가 눌리는 경우가 있지만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뚫었을 때에는 당일날 강력한 흐름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뚫을 때마다 혹은 이 위에 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강력한 흐름이 나오죠. 이 위에 있을 때 혹은 뚫었을 때 그럼 이걸 가지고 이 포인트 한 가지만 잡아도 여러분들 검색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바로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 검색 화면입니다. 0150 화면인데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BOL 볼린저 밴드의 앞글자만 검색을 하셔도 이 볼린저 밴드의 수식을 집어 넣을 수 있는 화면을 여러분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격 기준선 돌파가 있죠.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 가장 강력하게 움직일 때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상한선을 돌파했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검색기에다가 상한선 돌파하는 수식을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기간 20-21, 가격 이동 평균선 20입니다. 승수는 2죠. 표준 편차를 의미합니다. 종가 기준으로 상한선을 상향 돌파 추가를 눌러주면요. 가장 기본 수식을 그대로 적용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해도 많은 것들을 얻어 가실 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검색을 했을 때 120 종목들이 나오고요. 등락률 상위를 봤을 때 상한가 갔던 종목, 오키스전자 상한가 갔던 종목, 그래디언트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군들이 많이 나오죠. 급등했던 종목군들을 다 포착해 낸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코리아서 우, 거기다 큐리언트, 마찬가지로 상한가 갔던 종목들이 4종목이나 나왔어요. 거기다가 코리아서키트 E, 우, B까지 나왔죠. 여기서 이 종목은 24.69%. 이 종목들 물론 상한가에 가진 못했지만 이 종목들을 보시면 종가 기준으로 24%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랐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좀 화면을 조금 더 여러분들께 보시기 편하게 제가 차트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렇게 한 종목씩 눌러보도록 할게요. 오키스전자 이렇게 상한가 갔던 종목군들은 상한가를 갔으니까 넘겨보도록 하고요. 오키스전자 상한가, 크래디언트 상한가, 코리아서 우 상한가, 큐리언트까지도 상한가 가죠. 그 이후에 이 종목군들 보시면 다음 종목들 28.12%대까지 오르고 종가 기준으로는 24%입니다. 다음 종목 보면요. 자, 다음 종목도 마찬가지로 24.82%대까지 올랐고 종가 기준으로는 22%예요. 이렇게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을 돌파를 했을 때 이 종목도 코리아서켓도 28.35% 상한가 근접한 수치까지 올라갔죠. 종가 기준으로는 19.53%지만 이렇게 상한선,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을 돌파하는 검색기만 만들어도 이렇게 당일날에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다 잡아낼 수가 있죠. 조금만 더 보면요. 카나리아, 바이오 마찬가지로 장중의 18.35%, 종가 기준으로는 17%.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군들은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을 대부분 다 넘겼다고 보시면 되고 넘기지 못한 종목들은 이 위에 이미 넘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군들을 모두 다 포착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 제가 볼린저 밴드의 기본 원리 간단하게 짚고 넘어간 다음에 기본 원리 설명드리고 바로 검색기를 설명드렸죠.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고 나서 검색기에 적용시킬 때에도 가장 기본 수식, 가장 위에 있는 수식 중에서 수치 하나 바꾸지 않고 집어넣었는데도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기준선 비교부터 해서 여러분들 많은 검색기 지금 여기 보시면 검색기 화면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가격 기준선 돌파, 비교, 그 다음에 가격, 기간 내 가격 기준선 돌파가 있고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가지 수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곱 가지 수식 중에서 단 한 개만 제대로 사용하셔도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포착해 낼 수가 있고 여기에서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만 잡았어도 급등하는 종목들 아, 나는 120 종목들을 다 받아보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당일날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잡아내시려면 120 종목이 아니라 확 줄인 다음에 그 종목군들을 보고서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셔야지 신뢰도 거기다가 공략했을 때 실질적인 수익이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몇 가지 수식만 더 추가를 해놓으면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검색기가 나오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가격 이동 평균선들이나 이제 거래량을 추가를 시키면 훨씬 더 디테일한 종목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볼린저 밴드 딱 제가 세 가지 수식을 넣어왔어요. 앞에서 A 수식만 제가 공개를 해드렸죠. A 수식 방금 실질적으로 적용했던 그 수식이고요. 나머지 B 수식과 E 수식이 위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잘라왔습니다.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왔어도 2,400개가 되는 종목 중에서 딱 네 종목으로 간추려졌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수식 받고 싶으시면 함께 하신 노란톡방에서 이 수식들 받아가셔서 여러분들도 당일날에 급등하는 검색기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볼린저 밴드에 대한 내용들 배워봤습니다. 사실 더 준비된 내용이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세한 수식은 노란톡에서만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야겠죠.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은 저희가 하단 자막에 띄워드리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영어로 될 링크가 나 뜹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이용철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들어오시면 검색기에 대한 자세한 교육 그리고 이 검색기로 포착한 종목들의 전략까지 모두 모두 교육해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빠르게 노란톡 입장해 주시고요. 저희는 자세한 노란톡 입장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고 이제 본격적인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좋은 종목으로 채워드리는 시간이죠. 수상한가 코너입니다. 연말 이슈도 많고 이 시장 테마 순환이 짧아지면서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될지가 좀 고민이 깊어지는 시장인데요. 오늘 이용철 전문가가 내일장 상승 기대해도 좋을 만한 종목들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전 수상한 종목의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이오테크닉스 소개해 주셨는데 최근에 바닥을 잡고 완만하게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16만 7천원까지 제시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계속 홀딩하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제가 이 종목 여러분들 지금 준비한 화면 보시면 과거에 12월 11일 날 여러분들께 희든 종목 수상한 종목으로 첫 번째 종목으로 당일날 소개시켜 드리면서 공개해 드렸던 종목이죠. 이 종목 보면 매수 기준가가 14만 천원 지금 현재가가 훨씬 더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목표가 앞서서 아나운서님께서 목표가까지 올린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종목 추가적인 상승 랠리 이어지면서 목표가는 무난하게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 종목 실질적으로 시장이 좀 무너졌을 때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손절폭을 제가 왜 잡아드렸냐 이 손절가가 이탈했을 때 실망 매물로 한 번쯤은 늘렸다가 다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 비용을 아끼자는 측면에서 손절가를 잡아드린 거지 이 종목 추세적인 상승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고요. 차트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만 천원에 잡아드렸던 종목 어느새 14만 4천원대까지 올라왔는데 기대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물론 이 종목 단기간에 급등할 종목으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견조로운 상승세, 완만한 상승세를 기대하고 드렸던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드라마틱한 급등 장세는 이어지지 않을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을 왜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서 언급해드렸던 12월 FOMC 결과 발표 거기다가 내 마녀의 날까지 겹치면서 시장은 단기적인 변동성 장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간에 급등할 종목들을 공략하기보다는 시장이 조금 더 출렁거린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버텨줄 수 있는 종목분들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나왔고요. 물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7월에 급등했죠. 7월에 급등했기 때문에 이 종목, 끼가 있는 종목인 건 맞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급등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완만한 상승세에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보시면 되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2023년도 7월의 고점이죠. 이 고점을 넘기지 못했던 고점을 넘겼기 때문에 13만 천원 라인대를 강력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장대 양봉으로 넘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대는 굉장히 중요 의미 있는 저항선에서 의미 있는 지지선으로 전환이 되었고 9월달 지지받고 최근에 12월달은 이 라인대도 오지 않은 선에서 반등이 이어지면서 추세적인 상승, 완만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견조로운 상승세 기대해봐도 좋습니다. 2호 테크닉스 추세적인 상승세는 유효하다고 해주셨습니다. 내일도 추가 상승 나와주길 기대하면서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수상한 종목 힌트도 확인해봐야겠죠. 오늘의 첫 번째 수상한 종목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수요일 수상한 종목 힌트 이 땡땡땡땡땡스 총 6글자고요. 그리고 추세 전환 성공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방금 리뷰한 2호 테크닉스랑 이 앞뒤 글자가 똑같은데 혹시 실수로 같은 종목 가지고 나오신 거 아닐까요? 네, 공교롭게도 제가 앞서서 가지고 왔던 종목이랑 앞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동일하죠. 굉장히 좀 이색적인데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신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종목 추세 전환에 성공을 했고 단기간의 조정 장세가 좀 깊었죠. 깊은 만큼 반등세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첫 번째 공개해드린 종목 중에 하나는 대부분 반도체 종목이에요. 그만큼 우리 시장을 주도할 종목 중에 한 종목은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반도체 관련 종목분들은 꽉 잡고 계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디램과 랜드의 고정 가격을 발표했죠. 발표했는데 어떻게 결과치가 나왔는지 제가 아나운서님께 돌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램과 익스체인지,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고정 가격을 발표했는데 고정 가격 어떻게 발표됐는지 알고 계실까요? 고정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그래서 디램과 랜드 사업이 좀 고부가 사업으로 부각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좀 일부는 맞는데 조금 시원하지는 않는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정답은 맞추셨어요. 디램과 랜드의 고정 가격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훨씬 더 상이하는 결과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배경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램 가격이 왜 상승을 했는지 보시면 PC의 수요가 개선이 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디램의 공급을 축소하고 있던 상황에서 수요와 공급이 맞물리게 되면서 가격 자체가 상승하는 흐름, 이 가격 상승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었냐면 2021년도 8월, 8월부터 계속해서 자, 보시면 제가 좀 그어가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8월 이후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이제 막 반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턴 어라운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적인 상승,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디램 분기 수급 추위 전망까지도 보면 2023년도 계속해서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2년도에 피크를 찍었고요. 23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최저점을 만들고 나서 2024년도부터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분기 수급 전망이 추위가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까지도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디램 생산 전망까지도 2023년도에서 4년도 개선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시죠.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수급까지도 개선되기 때문에 앞으로 디램, 계속해서 업종을 취급하는 회사들 기대해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랜드 마찬가지로 고정 가격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상해하는 결과치가 발표가 됐죠. 스마트폰 시장이 그것도 고성능 스마트폰 시장의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애플과 화이자, 거기다가 삼성전자의 산파전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스마트폰 시장의 꾸준한 상승세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마트폰 출애량 전망도 보시면 조금 의미 있습니다. 2015년도, 16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죠. 고점을 낮추다가 20년도에 최저점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졌었는데 20년도에 최저점인 줄 알았는데 22년도에 더 저점을 찍죠. 그 이후에 다행히도 23년도, 4년도, 3년도를 거쳐서 4년도에는 전 고점, 최고점은 경신한 역대급인 출애량 전망까지도 이어지면서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스마트폰 평균 D램과 랜드의 탑재량도 매년 상승을 하고 있어요. 매 분기 매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애량도 최대치, 탑재량도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랜드를 취급하고 있는 회사들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관련 업종들 전망 보시면 23년도 4분기부터 고정 메모리 가격이 반응세가 이어지면서 수요가 개선이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HBM3와 DDR5 등 고부가 제품들의 수요가 여전히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군들, 이제는 반도체 업종이, 업황이 가치 산업이 아닌 가치뿐만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업종으로도 분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반도체 업황을 제외하고 나서는 논할 수가 없는 수준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는 최소 한 종목 이상은 반도체 관련주가 포함되어 있어야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시장의 반등, 변동성 장세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꾸준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상한가 첫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제가 교육드렸던 EO 테크닉스와 앞글자와 뒷글자가 동일하죠. 그런데 이 종목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냐. AI 기준에서 가장 대장주 중 한 종목이었어요. 보시면 핵심 고객사 기반 MLB 매출 확대가 되면서 글로벌 AI 시장이 확대가 되는 수혜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내년 실적 기대감뿐만 아니라 AMD 친매출 긍정적인 전망에 대한 수혜까지도 모두 다 받아볼 수가 있는 종목.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기관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겠죠. 이렇게 기관이 강력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 흐름까지도 여러분들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럼 차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이후에, 2023년도 5월 이후에 대세 상승이 이어졌죠. 8천 원대에서 4만 원대까지 5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거기 나가 그 이후에 추세적인 하락, 단기 반등, 단기 반등에 이어서 저점을 올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 추세가 전환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기 반등에 이어서 직전 고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마지막에 공개가 되니까요. 끝까지 시청 고정해 주셔서 이 종목 함께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AMD 관련 긍정적 전망이 있는 이 기업, 그리고 숨고르기 이후에 양전을 성공했는데 어떤 종목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수상한 종목도 확인해 봐야겠죠. 두 번째 수상한 종목 힌트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네, 두 번째 수상한 종목의 힌트는 자회사 설립, 그리고 돌파 성공 후 눌림목 반등이라고 제시해 주셨네요. 전문가님, 이번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는 돌파에는 성공을 했고요. 눌림목 반등은 아직은 아닙니다. 조금 더 눌린 다음에 이제 돌아서는 흐름에 대해서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인데 제가 조금 더 일찍 가지고 왔어요. 조금 더 일찍 가지고 온 이유가 있는데 이 종목 상승 모멘텀을 확인을 해보면요. 첫 번째입니다. 무탄소 에너지 개발 사업에 배터리 재활용 전문 자회사가 설립이 됐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계속해서 상승했던 종목들이 아니에요. 보면 단기간에 조정 장세가 크게 이어진 이후에 이제 막 반등에 성공을 했죠. 반등하고 나서도 넘지 못했던 15,000원의 벽을 넘겼습니다. 이 라인대에서 저항을 받았고 저항받은 다음에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눌렸지만 이 라인대를 15,000원 라인대를 지지 기반 삼아서 저항 라인이 강력한 지지 라인대로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단기간에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고 다시 한번 추세 상승 이후에 눌렸죠. 눌렸는데 아직 조정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눌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은 15,000원 선에서 공약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상승 모멘텀이죠. 9조 원대 규모 3, 4억이 주설비 공사 수주를 맡았는데 중요한 게 이 종목 원자력 관련 주 중의 한 종목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원자력 쪽 공략, 개선 공략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되어 있는 만큼 이 종목 앞으로 크게 더 수혜를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기대만큼 올라오지 못했던 흐름 그만큼 여러분들은 단기간에 많이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시장이 눌리면서 이 종목도 눌렸을 때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서 잡아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동남아 진출 가능성뿐만 있고 동남아 진출 가능성까지 내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 저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 제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한 것처럼 우리 기관들, 기관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많은 물량들을 모아가고 있죠.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금융투자, 보험투신, 기타금융, 연기금, 사무펀드까지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강력하게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조금 간단하게 보면요. 이 종목 차트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흐름을 보시면 여러분들 좀 흐름을 찾기가 쉬운데요. 이 종목 박스권 안에 있었어요. 박스권 안에 있었는데 박스권을 이탈했습니다. 어느 박스권이냐. 2023년도 3월부터 만들어졌던 박스권이요. 박스권 이전부터 좀 나왔지만 제가 짜른 이유가 있습니다. 고점을 올렸습니다. 올렸던 이 고점을 넘겼어요. 넘기지 못했죠. 넘기지 못한 상태에서 윗고리를 달면서 이 영망치형 캔들이 나왔고 그 이후에 급락 그러면서 이미 상승 탄력은 모두 다 소진이 됐죠. 그러면서 저점을 낮추는 하락 추세가 일체 추세가 이어졌고 반등이 이어졌지만 다시 한 번 윗고리를 달면서 하락 추세적인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다시 한 번 하락하는 모습까지도 그러면서 이 이후에 저점 15,000원대를 이탈했죠. 이 15,000원대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대였습니다. 고점을 올리고 추세적인 상승이 일어났던 이 저점이 15,000원 라인대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 라인대는 깼으면 안 됐어요. 그렇지만 깨버렸습니다. 언제 깼죠? 2023년도 10월에 깨버렸습니다. 깰 때도 이런 중요 라인대는 깰 때 그냥 깨지 않아요. 강력하게 깹니다. 실망 매물이 같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적인 하락, 추가적인 하락에 이어서 반등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쉽게 저항 라인대를 만들 이미 강력한 지지 라인대가 이탈해서 저항 라인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올라갔을 때 쉽게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 거기다가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쉽게 올라가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넘기고 나서 다시 한 번 조정받았을 때에는 강력한 반등세까지 그러면서 이 돌파, 돌파에 성공을 했고 돌파한 이후에는 한 차례 더 눌렸다가 다시 한 번 올라가면서 추세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이 종목,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받아갈 수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원전 관련주, 원자력 관련주인 만큼 상승 모멘텀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 급등하기 전에 이 종목 상승 모멘텀 충분하니까요. 급등하기 전에 받아가셔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 꾸준하게 저점에 있는 만큼 가격적인 메리트 또한 충분하니까 받아가신 다음에 여러분들 검색기까지 하셔서 연말에 따뜻한 연말 수익률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수상한 종목은 원자력과도 관련 있는 종목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수상한과 두 번째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잠시 후에 바로 공개해드릴 거고요. 저희 두 번째 수상한 종목은 노란톡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잊지 말고 들어오셔서 모두 종목명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수상한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수상한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였습니다. 전문가님, 이수페타시스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이수페타시스, 이 종목, 과거의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크게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준비한 차트부터 보면요. 이 종목 왜 중요하냐. 2023년도 5월부터 이 종목이 시장을 주도했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올랐죠. 8,700원대부터 4만 3,300원대까지 약 5배 가까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AI 시장이 확대가 되고 엔디비아가 급등을 하면서 이 종목도 같이 발맞춰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가 어떤 추세죠? 굉장히 강력한 추세였습니다. 이 강력한 추세를 어떻게 됐죠? 이탈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아봤을 때 매매 타점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상승 추세가 언제 깨졌죠? 이때 깨졌을 때 8월 초에 깨졌습니다. 깨졌을 때에도 그냥 깨진 게 아니었어요. 강력하게 깨졌죠. 실망매물이 동반되면서 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이때는 여러분들 아, 나는 상승 추세를 갖다가 이탈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짧게 대응하곤 이제는 수익 실현을 진행해야겠구나라는 포인트가 이 8월 초에 이 급락했을 때 첫 급락했을 때 이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흐름 이후에 추세적인 하락이 이어졌죠. 추세적인 하락이 이어지면서 저점을 찍었습니다. 저점 찍었고 나서 이 종목 다시 한 번 반등이 이어졌는데 이 반등이 이어질 때가 중요합니다. 이 저점을 찍고 반등세 이후에 추세적인 반등이 이어진 여부를 판단을 하려면 직전 고점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포인트인데 자, 찍고 나서 돌파했을 때 한 번 넘지 못했지만 두 번째, 거래량을 동반해서 물론 이때에 비하면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지만 이 줄어든 거래량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전 고점을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그것도 갭으로 돌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추세는 완전하게 전환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종목 제가 매수가를 2만 9,900원으로 잡아왔는데 시장이 조금 더 눌리면서 한 차례는 더 눌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눌린다 하더라도 시장에 의해서 눌린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다시 한 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흐름까지도 챙겨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이 종목 함께 하신 다음에 단기간에 조정,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수가 이후에서는 손절가 위에서 분명히 여러분들 기회를 줄 거니까 충분히 모아가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저희 두 번째 수상한 종목은 노란톡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노란톡 들어오셔야겠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시는 방법은 자막 하단에 띄워드리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이용철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수상한 종목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모두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노란톡 들어오시고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두 번째 수상한 종목뿐만 아니라 이용철 전문가만의 검색기 교육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는 검색기 교육까지 받아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